강아지의 미군 addition 여태씨가 아무래도 시건 가능합니다. 마지막은 한국말 뭐였어요? 그러면 This는 뭐였어요? 2번 그러면 넥스트는요? 네 그러면 라스트 위크는 한국말로 뭐예요? 네 위크는 한국말 주 그러면 라스트 위크는 한국말로 지난 주 네 그러면 이번 주에요 그러면 렉스트 위크는요? 네 쉬워요? 어려워요? 네 쉬워요 네 쉬워요 레스트 서머 한국말 뭐예요? 지난 서머 서머가 어려워요 서머 한국말 뭐예요? 여름 여름 가을 겨울 겨울 여름 그러면 렉스트 서머는 한국말로 뭐예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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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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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nner Break 한국말 뭐예요? 겨울 겨울 방학 2번 겨울 방학 네 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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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게 영어로 뭐예요? 지난 지난 그러면 지진 네 세롤레 트윙서 새롤레 트윙서 세롤레 트윙서 지진 네 지진 지진 네 지진 지진 재미있어요 네 네 네 그러면 이거는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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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다움 해 다다움 해 오케이 다다움 3년 이제 다다움 다다움 다다다움 해 다다움 다다움 오 지진 new tense form we started from the present tense form and then to past tense form and then what's the next yes future give me some examples of an english future tense form I will have dinner I will have dinner what's the key point I mean what you need to know to make a verb into future tense form then sometimes most often you tend to reduce these two phrases into one and then you have two forms right how about the Korean tense markers corresponding where we have what is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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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한국말은? 이거 한국말은 을하고 영어는? 하고 네 그 다음 아주 익숙한 나 뭐예요? 거 이거 기억나요 영어로 거는? 띵 띵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예요 거예요 거예요 비 볼 이즈 그리고 제일 중요한 컨벌세이션에 누구 있어요? 리사하고 스티브요 빨리 빨리 리사스에 이번 주말에 뭐 다 할 거예요 네 이번 주말 뭐야? This weekend What will you do? 네 친구하고 영화 볼 거예요 영화는 뭐예요? 뮤비 올 거예요 리사씨는 뭐 할 거예요? 리사씨는 뭐 할 거예요? 리사씨는 뭐 할 거예요? 리사씨는 저는 집에 있을 거예요 집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다른 질문이 누구예요? 릴드하고 샌리 다음 월요일에 수업 있어요? 수업 있어요? 아마 없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아마는 누구 월요일에 아마는 영어로 또 probably first meaning 의 을 을 을 을 를 을 을 을 을 이 질문은 아주 간단한 질문입니다. 하다는? 다음 단어는? 을 거에요. 하다는? 할 거에요. 섹터널 바울, 엘 거에요. 보다는요? 보다? 볼 거에요. 다음에 없다. 없을 거에요. 다음, 먹다. 먹을 거에요. 그리고 또 다른 예를 들면 많다. 프렌즈 댄스 폼? 많아요. 프렌즈 댄스 폼? 많을 거에요. 앉다. 프렌즈 댄스 폼? 앉아요. 프렌즈 댄스 폼? 앉을 거에요. 좋다. 프렌즈 댄스 폼? 네. 프렌즈 댄스 폼? 조. 을 거에요. 먹다. 뭐에요? 먹을 거에요. 먹을 거에요. 다음에 있다. 있을 거에요. 없다. 없을 거에요. 224명의 다음. 젠장. 네. 아우. 아우. 아우, 네. 아우. 아우. 프렌즈 댄스 폼? 네. 누구에요? 매간. 메간씨야구. 또? 지인씨야구. 지인씨야구. 오케이. 정의씨. 네, 마지막에 프리트니시 네, 프리트니시 네, 프리트니시 네, 프리트니시 네, 프리트니시 그래요는 영어로 아, is that so? 그래요? is that so? 그랬어요는 was that so? 질문은 if you have to use the right tense form you need to I used to be too but then I just forced myself and never looked at the room such as the last week or the next week I think I have identified the tense I need to use I think it's definitely future tense but I don't know how to conjugate it if I should it's the word 가라 가 가 갈 거예요 갈 거예요 갈 거예요 뭐하는지 모르겠는데 다 똑같아요 이것은 모두 다 끝났습니다 Q.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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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2. 제니퍼, 제니씨 어디 있어요? 지난 주말 뭐 해 어렸어요? 쌩유 파티 가세요 Q3. 레슨 5. 레슨 5. 따라하세요. 이번 토요일이 제 친구 생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생일 선물을 사러 백화점에 가요. 소피아하고 같이 가요. 백화점 안에는 커피숍, 식당, 못가게 서점이 있어요. 소피아하고 있어요. referent to this table, answer the comprehension questions below the table, here. 1, 2, 5. 그리고, 1, 2, 4. 감사합니다.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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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다시 끝 끝 끝 이것 끝 끝 감사합니다.